안녕하세요. 저는 바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나나입니다. 저는 뚱이입니다. 자 암튼 자자자자 시작하겠습니다. 여생 2편 시작 일단 나무 많이 구해야 돼 이거 0.16.2 5.2입니다. 그래서 깨끗합니다. 버섯 나도 버섯 버섯 아닌가 어쨌든 버섯 찾았지롱 어 소다 알았어 알았어 일단 소 먼저 오 소 두 마리네 음 음 코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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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캠버 음 음 음 송아지 짜잔 짜잔 영양이 치즈 치즈 물고기 전신 나가는 짓 하지마 알았어 전신 편찮아 아니면 자 아무튼 갈겠습니다. 르르르르 내 주먹이라 난 사이버그야 사이버그 맥캠버 사이버 맥캠버 사이버 맥캠버 맥캠버 사이버그 맥캠머 알지 응 알아 나무 32개 유튜브에서 사이버그 맥캠머 라고 치면 나옵니다 오 재밌죠 인기짱 인기짱 영기짱 알아 어 산재이 크레이그 산재이 크레이그 시즌3 뉴 에피소드 이건 알지 응 맞아 난 그 장면 좋은데 응 나도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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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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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건더 두개 점프 어씨피 두들리띠들 팀의 몸말린 소전사 시즌 텐 시즌 텐 티미 텐 티미 텐 소원 100점 만점에 0점 100점 만점에 5점 100점 만점에 0점 0점 1점 이상의 способ 깜짝 przede 초콜렛 잠 smart 아무튼 하겠습니다 재산 자 아무튼 집으로 출동 줍 점프 점프 공사중입니다 공사중 다녀왔습니다 사다리 빨리 만들어 알았습니다 오 2층 사다리는 어디 써왔지 잠깐만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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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요한 건가 지금 여기있다 응 여기있네 이거 나뭇가지 나뭇가지 많이 만들어야 돼 응 이제 세 개 응 잠깐만 아직이야 응 응 암튼 이거 쓸 필요 없으니까 일단 사다리 좋아 사다리 좋아 응 알았어 잠깐 너 어딨니 네 여기 자 줍니다 사이버그 오 맛없어 사다리 죽음의 맛 죽음의 맛 응 맞긴 해 먹으면 사망 맞아 잘못하면 아니야 진짜 먹으면 사망이야 그냥 오히려 왜 내가 흐르렀지 어 맞대기? 암튼 맞대기는 일단 맞대기 줘 아 진짜? 나 무기 없어 한 개도 자 다 일단은 고깅이랑 거 만들자 딱 나무 더 개 어 나무 50 6개 있지? 응 다 줘 나한테 알았어 다? 어 나무 다 알았어 지금 공사하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 나무? 어 이거 참나무 46개인데 어 자 여기 55개로 변했어 왜냐면 내가 9개를 갖고 있었으니까 아직 이거 공사 중이야 위험해 그래? 어디? 와우 아야 봐봐 우와 아야 위험하지? 아야 아주 위험하라고 했지? 아야 아야 아주 위험해 맞다 주부 부구부구부구부구 난 불가사리 뚱이야 똥 냄새 맡는 걸 좋아하리 난 난 뚱이야 맞아 난 물 속에서 살아 야야야야 안녕 친구들 나랑 같이 뚱이춤 하자 빨리 올라가 뚱이춤 뚱이춤 빨리 와 집으로 일단 나무케 와 형 곡괭이 있어? 곡괭이? 어 잠깐 여기가 어디야 곡괭이 있어? 어? 아니 없어 위 봐 위 위 위 위 어 저기 이름 따라가면 돼 알았어 좀 시간이 걸린대요 일단 존재하겠습니다 아 괜찮아 순간이동 빨리 존재 순 뿅 순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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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습니다 암튼 시작하겠습니다 슛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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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빌 점프 다녀왔습니다 빨리 나무 키웠어? 아니 난 나무 없더라 너한테 다 줬잖아 그래 16개밖에 왔다 왜냐면 공사 들었으니까 2층도 만들었어 그래 여기는 자는 방 알았어 그럼 난 나무이나 캐야겠다 나무를 빨리 캐야 돼 알았어요 뭐야 나무가 별로 아있구나 자 아무튼 나무 부족함 아이 없음 너도 좀 나무나 캐라 내가 아까 전에 얼마나 캤는데 이 집 다 헐 진짜? 여인 나 이거 나 여기까지 여기 다 깬 거야 2층 2층 빼고 밑에 다 캤어 내가 헐 나무 아 거의다 거의다 칼이 사라지고 있어 왜 칼이 사라지고 있어 아니 칼 밖에 없었어 그래서 칼로 쓸 수 밖에 안 돼 안 돼 점점 사라지고 있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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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로봇이었지 사이버 빨리 구조해야돼 알았어 뚱이 견차갑니다 삐 난 뚱이야 맞아 난 불가살이다 뚱이야 난 불가살이 뚱이야 난 물속에서 살아 아야 재미있으면 마음이 됐다 근데 난 너도 기운 것 같은데 안녕 난 불가살이 뚱이야 난 물속에서 살아 안녕 난 불가살이 뚱이야 난 물속에서 살아 근데 산초 입어 이상하게 뚜두두두 빨리 나무 빨리 캐야지 알았어 알았어요 바보 이거 바보 이거 바보 영어 그 영어 권채급 받도록 그렇습니다 어 말이다 말 말 죽여 그래 탁이 왜 타 죽여 알았어 말고기 있어 알았어 말고기 있어야 돼 타고 있잖아 걸쳐 걸쳐 오 이상한 소리 그러니깐 어때 우리집 나 여기 위에 있는게 좀 위험한 것 같다 그치 응 일단 난 버섯이 있지 음식엔 버섯이 최고라니 말고기가 없네 간다 바이더맨 힘 아 어둡기 시작한다 공보로 전화는 아홉 개밖에 안 깼어 나무? 어 어쨌든 아 자자 아직 침대 없잖아 아 맞다 음 침대는 어디에서 구할까 양이 없는데 으 여섯 여섯 개라도 만들어야지 일단은 야생해 음 빨리 나와서 빨리 나무 줘 알았어 여기 빨리 와 아 여긴 비산탈출데이거든요 가짜 가품 자 암튼 자 아 어 11분 됐네요 그러면 2 3편 그러면 3편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퀴처 좋아요랑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바이바이 퀴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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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